김두수 장편소서 아버지의 발자국 2화 들려 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의 발자국 2화 산골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던 사람들이 화전이라도 읽어서 곡식을 심으려던 계획은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앞날은 큰 영을 넘어야 하는 고생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날 호대계에 혼이 난 김원익은 법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더구나 친부모도 아닌 양부모를 보시면서 인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이라는 것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으니 그것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날마다 자고 깨면 양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안치고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려거든 집을 나가라거나 아니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구박을 하였으니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부하가 치밀어서 더 이상은 이런 분들을 모실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마지막 결심을 하였다. 김원익은 우선 이사를 가려면 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고향인 가라메기 바깥마을에 가서 알아보니 마침 박신혜가 살던 초가상간이 비어있다고 하였다. 그 집으로 가서 온 집안을 훑어보니 반년이나 비어있던 집이라 그런지 방은 방대로 방꼬리 빠지고 부엌은 더욱 지저분하여 일을 고치고 청소를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것을 고치고 닦은 후에 울섭을 해다가 울타리까지 하고 나니 사흘이나 걸렸다. 마침 집의 뒷 안에는 커다란 살구나무와 밤나무가 서 있어서 집의 위치는 좋고 아늑한 편이었다. 집을 구해놓고 원평리로 돌아간 다음 날 아들,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양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자 양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었다. 하직 인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원익은 양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자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양 부모님께 자꾸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떠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양 아버지는 한참 후에 내가 복이 없다 보니 착한 더위와 오래도록 살 팔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 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지만 양 어머니는 돌아앉으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양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래도 정이 들어서 그런지 그분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을 것 같았지만 어차피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어 다시 눌러앉을 수는 없었다. 날짜를 따져보니 양자로 들어온 지 1년 2개월 만이었다. 그곳을 떠나오기 전에 한 번쯤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양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래도록 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이 여간 후회가 되지 않았다. 이사를 하고 새 살림을 다시 꾸리기 시작을 하고 첫 잠을 자려하니 양 아버지의 인자하신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침내 봄이 오고 산에는 진달래가 한창 피어나기 시작하자 어느 결에 집에 딜 안에 있는 살구나무에도 하얀 색깔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였다. 이른 새벽부터 벌들이 윙윙거리면서 꽃 속을 누비고 다니자 공연이 마음이 설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내 서부길의 친정어머니는 가평 복동에 사시다가 자주 큰딸네 집을 다니러 오셨다. 친정어머니는 딸만 셋을 낳으셨는데 아버지는 아들 못 낳는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술만 드시면서 아들 타령을 하시기에 그것이 싫어서 작은 마누라라도 얻어 살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일을 드렸고 바로 아들 하나를 닦게 되자 어머니는 다시는 목동으로 가시지 않고 큰딸의 집에서 내내 사시다가 78의 연세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딸은 아버지로 해서 어머니가 더 사실 것을 못 사신 것 같아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 한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그때 마을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땅을 얻어서 체포를 많이 가꾸었는데 주로 배추와 물을 생산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그때 사방 16제곱미터가량의 땅을 2미터가량 깊이를 판 곳에다가 드럼통을 이용하여 시내에서 똥을 퍼다가 채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썩게 되면 일일이 바가지로 퍼서 배추밭에다가 골을 파고 주워서 걸음을 하였으니 여기서 생산되는 배추를 먹은 사람들은 해마다 해충약을 먹어야 했다. 해충이 창궐하다 보니 자다가도 아이들의 입으로 해충이 올라올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살아왔던 시대였던가 사실 그때까지 우리 조선의 변소라는 것은 모조리 책관이라고 해서 안체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마당 근처에다가 지어넣고 사용하였다. 휴지가 없던 시대였고 신문조차 구독을 하지 않던 시대였으니 종이가 귀에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집을 꼬깃꼬깃 구겨서 보드랍게 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집이나 아궁이의 나무를 떼서 밥도 하고 소먹이 세물도 끓여주었는데 나무를 떼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버리지 않고 변소 안쪽에다가 모아놓았다. 그때 변소 안 바닥 한쪽에는 물똥이 만한 넓적한 돌을 사람이 앉아 용변을 볼 만큼의 간격으로 양쪽에다 놓고 용변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똥을 작은 삽으로 쳐내고 재와 버무려서 한쪽에다가 쌓아놓았다가는 늦은 봄에 감자를 심을 때에는 이것을 소코리에 담아서 고랑에다가 뿌려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농촌의 집집마다에는 펌프 시설도 없던 시절이라 밥을 하거나 국을 끓여도 강 여가리에 파놓은 샘물을 동의로 여다가 먹을 만큼 강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김원익은 농사를 지으려 하였지만 처음에 땅을 구한다는 일이 쉽지 않아서 나무를 해서 팔거나 노동품을 팔면서 살아야 했다. 나무는 20리가 넘는 산에 가야 하는데 집안의 강을 건너고 다시 서면 눈눕배를 건너서 수루내미 고개 밑에서 가서 나무 한 집을 해오려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다. 그렇지만 그 일이 힘든 줄 모르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양자로 가서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김원익이 해오는 나무는 주로 솔까지 자른 것이나 쓰러진 나무를 주워서 오기도 하였지만 가을이면 솔건불을 칼키로 긁어서 두 부모처럼 해서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그 나무집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였으니 그렇게 각이지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였다. 모내기가 시작이 되면 농사 짓는 집들은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어김없이 김원익도 바빠지는 것이었으니 그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가 차츰 도지를 얻어서 땅을 부치게 되어 먹을 양식도 나아지긴 하였지만 일제의 강점기라 농사를 지어서 해마다 공출로 바치다 보니 층공기가 되면 쌀이 떨어져 이웃집에 가서 대빡 쌀을 구워다 먹어야 할 정도로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원익은 매일같이 첫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풀을 메고는 아침을 먹곤 하였는데 하루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웃에 사는 십총관이 되는 김승필 형님이 불러서 가보니 다음 장날 우시장이나 한번 구경 가자고 하였다. 밥갈이를 할 때 소가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소는 어느 집에서나 잘만 길러도우면 돈이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집집마다 소를 많이 길렀다. 김원익은 양아들로 들어갈 때 끌고 갔던 송아지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길을 가다가도 송아지를 보게 되면 한 마리를 사서 길러보고 싶은 생각을 하였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소를 사지 못하였는데 형님이 장 구경을 가자고 하니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장일 가보니 소도 많고 중개인들도 많았는데 이날 김승필 형님은 소 한 마리를 사면서 김원익으로 하여금 이십여 일 동안을 먹이게 하면 그 품삭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고 하였다. 소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김원익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어서 자신을 하자 형님은 잘만 하면 말이야 팔자도 고칠 수가 있어 라면서 싱긋 웃었다. 이런 방법으로 1년간만 소를 먹이게 되면 송아지 한 마리쯤은 거뜬하게 장만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김원익은 그 후에 장마다 우시장엘 가서 소를 끌고 왔는데 어떤 때는 3마리 또는 4마리까지도 끌고 올 수가 있었다. 소를 끌어와서는 배가 부르도록 매일같이 꼴을 베어다가 먹이고 어떤 때는 흰 콩을 삶아서 먹이기까지 하니 소는 맨 처음 끌어오던 때와 비교를 하면 몰라북에 살이 많이 붙는 편이었다. 두어장만의 장마장으로 소를 끌고 가자 소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김원익이 소를 잘 먹인다고 칭찬을 하면서 자기네 소를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니 어떤 때는 8마리까지 끌고 오는 때도 있었다. 그렁저렁 1년이 지나는 사이에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보니 송아지 한 마리쯤은 거뜬히 살 수가 있었으니 부부는 그것이 너무도 기뻐서 그날은 모처럼 쇠고기를 사다가 국을 끓여 먹기까지 하였다. 당신 1년 동안 소 끌고 다니느라 수고를 많이 하더니 이제는 송아지를 사게 되네요. 지난 1년간 샘을 끓여주느라 당신이 수고를 많이 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송아지가 생기다 보니 부부는 송아지가 얼른 크도록 샘물을 끓여주기도 하고 여름이면 꼴도 많이 피우다가 귀잉 앞에 도와놓으면 송아지는 밤새도록 그 꼴을 다 먹었다. 송아지를 산 후에 2년이 지나다 보니 송아지는 어느 결에 황소가 되어 매일 아침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소도 사람을 알아보고는 고개를 흔들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소를 사서 팔기를 몇 번 하는 사이에 우시장 사람들이나 중개인들도 몇 사람 알게 되었다. 우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새로 사귀게 되고 어떤 때는 식당에서 술밥도 같이 먹었는데 그 중에서 젊은 친구 하나를 사귀게 되었으니 가평에 산다는 중개인 엄경섭이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으로 일자 무식쟁이라 딴 놓고 기억자도 몰랐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헌하게 꿰고 있었다. 그날 또 김원익은 아는 중개인이 사들인 암소를 한 달간 먹이기로 하고 집으로 끌고 가려는데 엄경섭이 붙들면서 막걸리라도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였다. 가평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주막으로 들어서니 방과 마루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하자 주모가 곧 안방에 자리가 나니까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눈을 껌뻑하는데 사람이 좋을 듯 싶었다. 그래서 잠시 마당 한 구석에 두 사람이 서있는데 안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엄경섭을 보더니 빈정거렸다. 어? 엄중개인 날이 아니야? 그렇지 작은 마누라 집에 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 많이 먹고 많이 주물러 주라고 술집 갈보라는 게 다 돈 앞에서는 구신을 못한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엄경섭은 그를 째려보다가 단숨에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아서는 공중잡이로 메어다 꽂으니 어이구 어이구 사람 죽네 하며 엉구럭을 쓰더니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너 죽고 싶으면 또 그 주둥아리 놀려라. 그러자 주모가 달려나와 엄경섭의 팔을 잡으면서 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나가 떨어진 사람을 안아 일으킨다. 엄중개인 너 나를 메다닥 꽂았어?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냐? 이 장바닥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내 말이 틀린 거냐고.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다 말고는 다시 고꾸라졌으니 술을 워낙 많이 마셨던 모양이었다. 김원익은 엄경섭을 몇 번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한 적은 있긴 하지만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우전거리라는 곳이 조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경섭은 술을 한 잔 들면서 언젠가 저자에게 소를 하나 흥정을 해 주었는데 값을 비싸게 해 주었다면서 술만 마시면 저렇게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짖거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 술 좌석에 새로운 색실하면서 김원익 옆으로 다가앉는 여인은 유난히 눈이 크고 쌩글쌩글 웃는 상이었다. 김원익은 이런 곳에 와서 잘못하다가 실수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에게 다가앉지 않자 이 여자는 오히려 다정한 미소를 띄우면서 살짝 말을 걸었다. 저 술 한잔만 주실 수 없어요? 그녀는 그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손을 내밀고 있어서 김원익은 앞에 놓여있는 술잔 가득히 술을 따라 주었다. 아이고 고마우셔라 기왕 술잔을 주시려거든 뭔 말씀을 하고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요? 그러자 엄경섭이 그 말을 받아서 술 좌석에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자기소개를 하였다. 저 박성자라고 합니다. 키는 보통키에 얼굴은 아주 밉상은 아닙지요. 다만 술은 잘 못하지만 다른 한가지 재주는 가지고 있습지요. 네 잘 봐주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김원익은 이 여자가 소리 한가지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 색시가 눈을 끔벅 하더니 한마디를 더 짓거렸다. 이 댁에 처음 오신 모양이죠? 제가 뵙기엔 너무 점잖으셔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제부터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방은 무슨 서방이야?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 총각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해. 엄경섭이 말을 하자 박송자는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김원익을 향하여 손을 대민다. 총각님이시라고요? 총각님에게는 뿔이 달려 있다면서요? 그래요 총각님 어디 한번 그 뿔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될까요? 허허허 그러더니 어느결에 김원익의 허리춤으로 손을 드미는 것이어서 김원익은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생전 처음으로 술집에 오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다는 생각에서 섹시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말에 수치심도 없이 한마디를 더 짓거렸다. 오늘 오늘 모처럼 이 총각님을 위해서 노랫가락 한마디 부를까요? 거 좋지 어서 한번 유성기판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들어봐요. 충신은 만조종이요 효자연련은 가가재라 경기미녀를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부르는데 그 가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리라면 웬만큼 부르는 김원익도 따라서 한 가락을 뽑아보았다. 이 팔은 청춘의 소년몸되어 문명의 학문을 배워를 봅시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만히 듣기만 하던 엄경섭도 한마디를 뽑는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서 척 늘어졌구나 흥 노래가락이 끝나자 송자는 손뼉을 치면서 일어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날 세 사람은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 그제야 김원익은 소를 끌고 가야할 생각이 나는 바람에 엄경섭을 보고 큰일 났다면서 일어서려니까 엄경섭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하룻밤 여기서 유학이로 하였으니 아무 걱정일랑 하지 말아요. 손은 어떻게 하고요? 소야 하룻밤쯤 굶어도 끄덕하지 않아요. 엄경섭은 송자를 불러서 깃속말을 하더니 밖으로 나가서는 들어오지 않아서 한참 후에 찾아보니 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장 대장부가 대장부가 되셨으면 듬직하게 점잔을 빼보셔요. 오늘 저녁의 계획은 다 짜놓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호호호. 김원익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주모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어서 안사랑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술이 취하고 보니 정작 집으로 갈 수도 없게 되었다. 주모가 인도하는 대로 할 수 없이 들어간 방은 새색시 방처럼 도배가 깨끗이 되어 있고 벽 한쪽에는 단어졤의 치마 꼬리를 날리며 끄네를 타는 아가씨의 족자가 걸려 있는가 하면 방 가운데에는 워낭 금침이 눈이 부시게 깔려 있었다. 김원익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박송자였다.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제 이불을 깔아 놓았으니 마음 놓고 쉬세요. 호호 박송자는 눈웃음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하고는 바람처럼 문 밖으로 사라졌다. 엄경섭을 만나서 술 한잔 먹다가 밤이 늦어서 주막에서 할 수 없이 머물게 되었지만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멀뚱멀뚱 하고 있는데 밤중쯤 되자 문이 스르르 열리는 바람에 놀라서 일어나니 그는 흑흑 울던 박송자가 살며시 돌아왔는데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있고 방금 전과는 다르게 눈웃음을 짓더니 느릿한 동작이지만 이불 속으로 파고들면서 김원익에게 덥석 안기는데 여자의 화사한 살 냄새가 잠결임에도 코 속으로 스며들자 그를 더 이상 내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김원익이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얼른 일어나서 보니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며 엄경섭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나오라고 하였다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한님도 그렇거니 하고 넘어갈 것이니 그리 알고 어서 소를 몰고 집으로 가요 어서요 김원익은 지난 하룻밤이 귀신에 홀린 것 같았지만 집에 사립문을 열자 맨발로 뛰어나오는 만한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요 김원익은 지금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엄경섭이 알려준 말을 그대로 애고 있었다 웬 술을 그리도 많이 자셨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지만 우정거리의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니까 거기는 돈이 끓는다는 곳이니까 시골처럼 한가하게만 돌아가지는 않겠죠 며칠 후 김승필씨와 장일 갔다 엄경섭을 만나자 그는 눈을 껌뻑하더니 김원익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 총각이 왜 박송자를 소개를 시켜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다 세상 돌아가는 맛 좀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니 앞으로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이따금 술도 좀 사고 어떤 때는 술 파는 색시들 살림 미천도 좀 대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면서 살아요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곳에 인간의 진미가 있는 것이에요 김원익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깊이는 몰랐지만 지금과는 좀 색다른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김승필씨가 한나절을 장마당에서 돌더니 김원익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한마디를 하였다 며칠 전에 가평집에서 유왔다던데 앞으로는 절대로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잘못하면 지금까지 번 돈을 다 내놓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 다음부터 김원익은 장엘 가게 되면 몸조심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박송자가 별도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언젠가 돈이 수중에 들어왔을 때 옷이나 사입을 하고 돈을 주자 그는 막무가내로 돈을 받지 않을 것을 억지로 품속에다가 넣어주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그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러고 다시 생각을 해보아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묘하기도 한 것이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하룻밤의 사랑으로 맺어지다 보니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이 나고 기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싶어졌다 처음에 이 여자가 접근할 때만 해도 김원익은 생전 처음으로 술집의 여자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신기하기까지 하였는데 전혀 예상도 하지 않은 일이 술 한 잔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난 것이니 이런 일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산판에 가서 땀물을 자르고 하루 종일 힘이 든 목도를 하지만 일이 끝나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저녁도 건너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여기 와서 호강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 과분함을 느꼈다 김원익이 농사철이 되어 돈 갈고 모를 붓느라 두어장을 공치다가 보름 만에 겨우 장엘 가는 날이다 늘 때로 언경섭을 만나서 막걸리를 한 잔 하고 점심때가 되어 주막으로 가자 주모가 부르더니 무슨 소식을 들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아무 소리도 들은 것이 없다고 하자 송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는 얼마 전에 몸이 아프다면서 잠시 서울을 갔다 온다고 하더니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원익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혼자의 마음만이 애가 탈 뿐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그가 돌아왔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하고는 영원히 만나지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그리워지는 아쉬움은 해가 지면 더욱 깊어졌다 김원익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전거리에서 소를 끌어다가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간에 먹인 값을 받아서는 집에 항아리에다가 저축을 하였다 송아지 두 마리 값이 되면 꺼내서 사기로 하였는데 마침내 1년 만에 그 액수가 되어 장에 나가서 황송아지 두 마리를 사려고 하였지만 마땅치를 안아서 재고만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원익에게 다가오더니 자기는 마석에 사는 중개인으로 여기 와서 송아지 한 마리 붙들어 가려고 왔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다음에나 사려고 한다면서 기왕에 서로 같은 처지인이 만난 김에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였다 김원익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 오늘 송아지 사기는 틀린 것 같아서 그의 말에 따라가다 보니 저만치 허술한 집이 하나 보이는데 처음으로 와보는 집으로 간판이라고 초시마 밑에 바짝 달려서 고개를 밑으로 치켜 올려다 보니 청평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니 몇 사람이 딴 방에서 투전 놀이를 하는 것 같았는데 마석 사람이 들어가자 모두가 일어서면서 인사를 하였다 두 사람은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가게 되자 마석이 여기 막걸리 한 병하고 편육 한 접시라고 시켰다 한참 후에 상이 차려 가지고 들어오는 여자는 새파랗게 젊은 여인으로 얼굴은 바꽃처럼 하얗고 기밑머리가 유난히 길었는데 은비녀 쪽을 찐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집은 허술해도 색시는 반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상을 놓은 다음에 인사 여쭙니다 송개월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시 보아도 얼굴이 예쁘고 눈웃음이 매혹적이어서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사람처럼 보였다 이쪽으로 내려오시지요 송개월은 마석의 중개인을 한사코 가까이 앉으라고 권하였지만 마석은 김원익으로 하여금 송개월의 옆으로 다가앉으라 하였다 김원익이야말로 장마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만 해도 뭐가 먼지 도무지 장마당에 돌아가는 풍조를 몰랐는데 한 3년 동안 지나다 보니 이제는 상대방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만큼의 경지에 와있다거나 할까 아무튼 여기에서는 여자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판인데 또다시 송개월의 미모에 마음이 흔들리니 사람의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석이 정리되자 서로 통성을 하였는데 마석의 이름은 권달견이라고 하며 학교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그의 별명을 권달견이라고 한다고 하자 좌석이 금방 웃음판으로 바뀌었다 그는 심심풀이로 소장사를 하였는데 만날 싸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놓지는 못하였지만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원익도 이름을 알려주며 아이들 적의 별명이 새님이라고 하자 송개월이 말을 가로채면서 하는 말이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어서 새님이 오셨나 했는데 정말 새님이 별명이시라구요? 하는 바람에 다시 한바탕 웃음이 방바닥으로 흘러넘쳤다 통성을 하다 보니 나이는 권달견이 열 살이나 높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으며 중개인 노릇을 한지가 벌써 7년이 넘는다고 하였다 권중개인님이 아직 홀몸이시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듣고 보니 이 처녀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요 거 무슨 소리야? 오늘은 이 새님을 단단히 잡으란 말이야 중개인님도 참 돼지나 잡지 어떻게 이 귀하신 새님을 잡는단 말씀이세요? 정말 사람을 잡는 줄 모른단 말이야? 허허 정말이지 저는 사람을 잡을 줄을 통 모른답니다요 그렇다면 오늘 새님을 차지하기는 다 틀렸네 왜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잡지 못하는 새님을 손개월이 품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야 허허 어쩌나 볼까 하였더니 중개인님이 너무나 단수가 높으시군요 저요? 이 새님 흔적도 없이 잡아먹을래요? 허허 그래 그래야지 오늘 내가 마음 놓고 모시고 왔으니 살살 다치지 않게 알았지? 중개인님도 참 제가 어디를 물어뜯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저에게 오시는 손님은요 비담보에 곧게 싸서 기르는 아이 모양으로 아주 조심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하늘이 노랗도록 무등을 둥둥 태워드린답니다 아무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허허 야가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던 예쁜 말을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네 진작 그런 재담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새님에게 바통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아쉽구먼 아쉬워 허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중개인님의 매너는 술이나 잔뜩 마시고 거시기 주무르는 데만 골몰하셨지 어디 오입 한번 제대로 하신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 색시들이 누가 따르고 결혼하자고 덤비겠어요 오늘 기왕에 새님을 잘 모셔왔으니 이분에게서 많이 배우시고 다음에 오는 처녀와는 무조건 합접을 하겠다고 덤비시면 이 송개월이가 전적으로 주인의 비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나이다 곤 달걀과 송개월이 서로 발을 주고받는 사이 김원익은 곤 달걀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것은 딴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김원익은 그러면서도 송아지 살 돈이 수중에 있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게 앉아있자니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았다 김원익은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술을 한 잔 받아 먹고는 자리를 뜨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궁둥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곤 달걀이 작은 소리로 말을 하였다 오늘 송아지 살 돈 있죠? 그 돈을 단단히 간수하고 밤새도록 술이나 진탕 먹읍시다 왜냐고요? 방금 송개월이 말 들어봤죠? 내가 오입을 하지도 못한다는 병신 취급을 하니 어디 화가 나서 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바로 저 송개월이가 소개를 해주겠다는 색시와 학궁 한 번만 딱 할 테니까 말리지 말아요 곤 달걀은 그리고 나서 송개월이가 말한 대로 술을 먹기는 많이 먹는데도 취하지를 않는 것 같았다 김원익은 돈을 수중에 넣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한 잔만 마시고 일어선다는 게 분위기를 보니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더구나 송개월은 처음으로 만나 둘이서 대작을 하자고 들어앉으니 일어설 수도 없어 나중에는 술에 취하게 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양부모 같지도 않은 집에서 과감하게 집을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머무를까 봐 조마조마 했는데요 결단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연은 조용히 찾아오는가 봅니다 정직하게 살아왔으니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거겠죠 소 장사를 계기로 살림이 좀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끝이 없군요 소음 개월의 접근이 조마조마합니다 설마 김원익에게 또 고난이 찾아올까요? 술을 적당히 마시고 전대를 꽉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술에 잔뜩 치해서 잠이 들고 말았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감동입니다 3화에서는 어떤 다이내믹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화에서 또 만나요 3화에서 또 만나요